주차 토탈 솔루션 주차 네트워크 운영, 주차관리 프로그램, 주차요금 자동계산 등 매출에 투명한은 물론 전문적인 주차 수익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며 시스템 서버 운영, 24시간 콜센터 운영, 솔루션 유지 보수, 할인 웹 판매 관리 서비스,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알파킹 365일 24시간 무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차량 입차 시 알파킹의 카메라 센서에 의해 전광판에 차량 번호가 표시됩니다. 주차장에서는 유도 관제 시스템에 의해 빈 주차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차량 출차 시 알파킹의 카메라 센서에 의해 전광판에 차량 번호가 표시되고 관리인에게 받은 할인권을 삽입 후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. 비상 상황 시 초록색 호출 버튼을 누르면 통합 상황실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정산이 완료되면 차단기가 개방됩니다. 알파킹의 입증된 기술력으로 전국 공공기관과 병원 등 다양한 건물에 설치한 경험을 통해 고객 맞춤 주차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첨단 무인 주차 시스템 솔루션 알파킹 첨단 무인 장식 기술력 2개